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둘, 셋, 셋, 마이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2018년에 컨셉트 플레이의 첫 번째 말이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희 일단 플레이 컨셉트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역시 물탄이 해줘야 돼요? 아 진짜? 제가 말하고 싶으니까 네. 일단 저희가 구구단이 데뷔하고 나서 첫 콘서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만큼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저는 어저께 하루 해서 조금 긴장이 덜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늘이 더 긴장돼요. 그쵸? 맞아요. 우리 뒤에서 다 야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랬잖아요. 왜 이렇게 긴장될까요? 네. 일단 물을 마시는 동안에 저부터 개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80초 배렉을 가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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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구단의 장공주 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불러올 최정희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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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단수 얘기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4단 진짜 구구단의 공주다요. 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보컬 공주 혜빈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힙합에 빠진 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10초 배렉입니다. 아 오늘 공주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민아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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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분들이 분야를 보시고 뭐부터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아이씨! 진짜 공주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어차! 진짜 진심으로 부러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싸웁니다. 저는 몰라도 솔직히 나영이랑 소희는 정말 공주를 보고서 그런 걸 봅니다. 아이씨! 근데 둘이 둘 다 공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 다 배우고 싶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이 선 다시 지고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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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어제도 이어서 오늘까지 벌써 두 번째 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진짜요. 오제도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떨리는 것 같고요.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희 초등학교 콘서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오는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좀 숙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 다리가 너무 흐들거리는 거에 떨려서 이런 모습으로 올라왔잖아요. 아니 근데 오프닝 영상 네. 흐들거리게 잘 봤어요. 흐들거리 만지고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땠어요? 진짜 오블를 버렸어요? 아니요. 아이씨. 네. 저희가 그런 극단의 컨셉을 살려서 이제 극단의 오르기 전을 표현해봤어요. 모르셨겠지만 귀걸이를 만지고 화장을 거치고 준비 과정입니다. 네. 그런 컨셉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찍을 때는 굉장히 담백하게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요. 저는 드라이기 이렇게 멀리서 켜고 아 진짜요? 진짜요? 누가 드라이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언니 근데 나는 그거 찍으면서 그거 느꼈나요? 우리 제일 처음 데뷔할 때 담복 입고 어색하게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진짜 많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멘트 기억 많아서 뭐였지? 저게 멀리 데뷔라 보이는데요? 네. 뭐였어? 팝콘 드실래요? 그리고 미미 그거 아홉내가 죽으면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오늘에서 다이아몬드로 즐기고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은 두 번째, 세 번째 VCR 더 오글거리니까 꼭 청구시켜봐주세요. 꼭! 네. 여러분 집중해서 VCR 한 컷 한 컷도 되게 중요한 명장면들이 많아요. 알죠. 알죠. 네.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저희가 일단 올릴 거거든요. 세 점이. 특히. 네. 기다리세요. 저는 인연 기부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무대가 뭐였죠? 저희 두잇 보여드렸잖아요. 두잇죠. 두잇 신곡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쇼페이지에서 맨날 두잇 뭐냐 신난다고 얘기 계속했는데 역시나 준비하면서도 되게 신났었어요. 리나의 픽이잖아요. 두잇은. 맞아요. 저희 이제 같은 회사 선배님이 직접 작곡,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항상 어디 가셔도 근데 진짜로 좋아서 뭐 이제 항상 소개할 때도 두잇 정말 좋다 이랬는데 양무로 만나고 나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빨리 콘서트 돼가지고 이거 두잇 보여드리고 싶다 이랬는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언니 닮을 때 할 때 확인만 해요. 뭐라고 확인받아요? 두잇 안 됐어요? 좋아요. 좋은 목표 소원의 질러. 좋아요. 좋아요. 짤리. 네 맛이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 2년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한 건데 이제 그동안 팬미팅이나 쇼케이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보실 수 있었던 기존의 곡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콘서트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수록곡들이나 또 스페셜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콘서트 제목이 뭐죠? 플레이! 맞아요. 플레이만큼 저희가 많은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작이 본 거였으니까 지금도 이제 신나게 플레이를 해봅시다. 반짝 함께해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를 몰아서 저희 구구단의 수록곡이었던 그룹이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